안방에서 왜 찍고 있냐고 픽스! 이리와! 픽스! 픽스! 픽스랑 이리와! 픽스! 픽스! 픽스 이리와! 키 큰 사람이 가지고 제일 조금만 놔서 시키면 어떡해 픽스가 너를 제일 좋아해 머리 젖어있다 애기가 픽스 이리와! 픽스 이리와! 픽스! 픽스! 아빠 나 손 안 닿아서 얘 못 내려와야지 지금 보면 지금 군대도 많아서 얘 좀 무서워 오구 싶은데 오구! 오구! 나 손 잡고 싶은데 오구! 그래 그렇게 나 쳤듯이 약하면 되잖아 얘 말! 날았어? 응 야! 그래!